이제 문제인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. 왜냐고요? 주군의 하사품을 돈 안 준다고 감히 삶은 소대가리 따위가 헌신 발짝 버리듯이 갖다 버린다잖아요. 걔네들이 얼마나 살벌하게요. 졸았다고 죽이고 박수식이 안 친다고 죽이는데 화물며 하사품인데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. 그리고야 삶은 소대가리, 걔 두 마리 키우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냐? 뭐라고? 자육사명이라고? 헐 정신 나간 엑셀지?